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댁의 미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이번주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선거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CPI 11월 10일 CPI와 코어 CPI 발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구요. 오늘부터 미국의 썸머타임 적용으로 인해서 1시간씩 늦게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개장을 1시간 늦게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시간으로 경제지표도 11월 10일 밤 10시 30분 기존에 9시 30분 발표였는데 10시 30분 발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구요. 개장도 11시 30분으로 1시간 늦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CPI의 예측치를 보면 8%대로 이전 수치인 8.2%보다는 0.2%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CPI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0일 3월 CPI부터 8%대를 진입을 해서 7월 13일 9.1%대 전년비 피크를 찍은 이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CPI의 하락속도가 약간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CPI 발표에서 7%대 7자를 보느냐 아니면 다시 8%대로 꺾이는 모습이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라며 일단 증시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예측치인 8% 기준으로 8%대 CPI 또는 7%대 CPI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중요한데 코어 CPI를 먼저 보면 코어 CPI는 현재 예측치가 6.5% 이전 수치가 6.6%였기 때문에 0.1%밖에 둔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번에 발표될 11월 10일 CPI가 10월 CPI라는 점 확연히 꺾이는 시점이 나타나는 게 연말 시점인 11월과 12월 이후부터 확연히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로는 장전에 팔란티어 바이오혘테 실적 발표가 있으며 월요일 장전에 팔란티어 바이오혘테 그리고 하요일 장전에 노루이전 크루즈 라인 그리고 장후에 디즈니 옥시덴탈 업스타트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트레이드 데스크 로블록스 등의 실적 발표 그리고 장 종료 후 리비안 디지털 터빈 그리고 유니티 쿠팡 등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목요일에 장전에는 니오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장 종료 후에 에버포인트 그리고 금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지금 현재 중고차 차량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는데 공급망 문제가 심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신차 생산량 감소, 신차 대기기간 증가가 발생하며 중고차 수요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점점 빠르게 잡히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되며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든 것이고 공급망 문제도 선설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맨아임 중고차 가격 지표는 23년부터 24년까지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가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바나 같은 중고차 온라인 거래의 플랫폼 기업은 여기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중고차 가격 그리고 신차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CPI, 코어 CPI가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크며 특히나 주택시장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이번 주 중에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항상 중간선거 이외의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올랐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이 상하원과 행정부가 다른 정당으로 분할된 상황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분할된 행정부와 의회가 집권시 S&P500 지수 연간 평균 수익률은 14%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13% 즉 연간 평균 수익률 13% 상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S&P500 지수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10%로 평균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만약에 공화당이 압승을 하고 현재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민주당 선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느라면 평균적으로 13% 내년에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또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주 기업들의 실적도 관심이 가는 포인트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기업들은 선침해해서 실적 발표해서 이득을 보는 실적 발표 후 상승분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도 여전히 유해 보입니다. 어제 나온 몇가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독과점 클라우드 시장인데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은 소수의 몇몇 기업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독과점 기업들이 바로 빅테크인데 아마존이 34% 시장 독과점, 마이크로소프트가 21%, 구글이 11%의 독과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독과점 기업들의 성장성도 마찬가지로 커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만큼 요즘은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률이 유지되느냐 성장성이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지금은 강달러 현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런 강달러 현상으로 부진한 시점에 중장기조로 모아가기에는 정립식으로 모아가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자체적으로 보면 현재 가치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의 포트를 기술주, 나스닥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기보다는 가치주와 기술주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포트를 현재 분산하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전히 개미들은 하방 배팅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의 하방 배팅, 푸트 배팅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증시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광경을 보다 보면 개미와 반대로 투자해야 된다. 즉 현재 상방에 배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마련입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꼭 반대되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며 여전히 많이 빠져있는 증시가 고점대비 많이 하락했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통 개미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기는 했으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시기라는 것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개미들의 행동지표가 증시의 바닥을 나타내는 것 같더라도 언제든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나 현재 S&P500 기준으로 200주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즉 현재 360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증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주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썸머타임 한국시간으로 11시 30분 밤 11시 30분 개장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종료가 되며 OECD 경기 선행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1월 10일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 11월 11일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경제지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결국 증시의 방향은 11월 10일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서 11월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12월 FMC 열리기 전까지 12월 14일 FMC 전까지는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